오늘 준비한 사건은 1964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964년 인천 부평 인근의 산골에서 한 남자가 눈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여 있었어요. 그 앞엔 총을 든 군인들이 말없이 이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총사령을 받은 군인의 사형집행일이었어요. 이 남자는 일가족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이었습니다. 곧 남자를 향한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그렇게 남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사형당하고 난 뒤에 언론은 연일 간부와 사명 간의 갈등이 빚은 참극이 비극으로 끝났다고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상은 알려진 것과 달랐어요.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반전이 있는데 저도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사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25살의 고재봉입니다. 당시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부대 소속의 상병이었어요. 1961년에 군에 입대하고 복무 중이었죠. 오늘 사건의 발단은 1962년 12월 29일에 벌어집니다. 이 고재봉이 이웃대대의 대대장인 박병희 중령의 관사에 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관사에 침입해서 뭘 훔쳤을까요? 부엌에서 생선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가지고 나오다가 식모한테 발각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죠. 그리고 식모는 박병희 중령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처음에 박중령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해요. 에이 뭐 혈기 넘치는 나이에 술 한 잔 먹고 싶어서 명태 한 마리 훔쳤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박중령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요.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군화랑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교사도 옷가지가 없어지는 절도 피해를 당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거죠.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이런 생각까지 했겠죠. 그래서 박중령은 부관을 시켜서 도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관이 지서로 직접 도난 신고를 하러 가요. 가서 신고를 접수하고 이 부관이 순경 한 명이랑 마을 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재봉이랑 딱 마주쳐요. 당시에 고재봉이 보따리를 들고 있었대요. 순경이 고재봉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 안에 막 이것저것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훔친 물건 같아요. 그러면 이 물건들이 정말 박중령의 집에서 훔친 물건인지 대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경이 고재봉을 데리고 박중령의 관사로 향해요. 데리고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가던 도중에 고재봉이 산속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재봉은 얼마 뒤에 검거가 돼서 군 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돼요. 이때 박중령이 도난 물품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수사대를 방문을 하거든요. 여기서 고재봉하고 박중령이 처음 만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신문기사나 나무익기에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요. 고재봉이 박중령 관사의 허드렛일을 하는 공간병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대대 소속도 아니었고요. 박중령은 고재봉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박중령이 물건을 확인하려고 왔다가 고재봉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야 이놈아 군인이 무슨 짓이야. 네가 명절 앞두고 오랜만에 외출 나와서 술 먹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찾아왔으면 술이라도 줬을 거 아니야. 네 직속 대대장 최면을 생각했어야지. 그래서 되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박중령은 담당 조사관에게 이렇게 말해요. 민간인 물자까지 훔쳐갔으니까 잘 조사해서 원칙대로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결국에 이 일 때문에 고재봉은 육군 교도소에서 6개월간 수감이 돼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감옥에서 박중령을 죽이겠다는 앙심을 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출소를 했는데요. 출소하고 나서 부대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탈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도피하면서 뭐하고 지냈을까요? 고재봉은 1963년 9월에 서울에 올라와서 당시에 종로에 위치한 국도극장 앞에서 자신의 애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절도 전과자에다가 탈영까지 했어. 솔직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결국 고재봉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우리 그냥 여기까지 만나자. 그냥 그런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또 고재봉이 이게 다 박중령 때문이야. 그놈이 내 인생을 망쳐놔가지고 내가 여자친구한테까지 차였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수하고 싶었던 그 욕망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제 행동으로 하나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요. 10월 10일에 고재봉이 부대가 있는 강원도 인재로 다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박중령의 관사 근처를 배회하면서 박중령이 아직 관사에 산다는 걸 확인을 하고 언제 복수를 할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미 범행 도구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범행 일주일 전에 민가에 들어가서 도끼, 식칼 이런 것들을 훔친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심관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사 뒤편에 있는 야산을 다 숨겨놨대요. 10월 12일부터 일주일간 고재봉은 매일 밤마다 관사의 문고리까지 잡았다가 차마 범행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서기를 반복해요. 그런데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나 봐요. 결국에 그는 18일 오후에 마을 탈곡장에서 술을 얻어 마시고 술기운에 취해서 다시 관사로 향합니다. 밤 10시가 됐어요. 고재봉은 준비했던 도구를 가지고 관사 울타리 밖에서 집안의 동태를 살펴요. 그날 마침 박중령이 술에 만취해서 아내하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까지 확인을 합니다. 새벽 1시 30분경에 그는 관사 뒷문으로 침입을 해요. 그리고 작은 손전등을 비춰서 박중령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고재봉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도끼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박중령을 살해 후에 방 안에 불을 켰고요. 주전자에 있던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방을 뒤지기 시작해요. 박중령이 권총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탈취하려고 방을 막 뒤졌던 거죠. 근데 그때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부인이 뭔가 소리를 듣고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남편의 방문을 엽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었겠어요. 너무 놀랐겠죠. 고재봉은 들어오는 아내에게까지 도끼를 휘두릅니다. 근데 이때 아내가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에 아이들까지 깬 거예요. 깨서 이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고재봉은 이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방으로 가는데요. 거기 누가 있었냐면 아홉 살, 다섯 살 딸이 있었고요. 세 살 아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열다섯 살 식모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고재봉의 손에 그날 이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합니다. 유일한 생존자는요. 서울 큰집에 가 있었던 지금 사진에 보시는 열두 살 큰아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진짜 입에도 담지 못할 짓을 저지르고 나서도요. 고재봉은 그 집에서 빈손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거기서 뭘 가지고 나오냐면 손목시계, 다이아반지, 돈 10원 그리고 야전잠바, 작업복, 근무복, 군화 이런 것들 다 훔쳐서 나와요. 방 안에 금고가 있었거든요. 현금이랑 이제 귀중품 같은 거 넣어놨었던 금고가 있었는데 이건 너무 단단해서 못 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범행에 성공을 했어요. 자기 계획대로 고재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을 망쳐놓은 박중령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였으니 복수에 성공했다고 기뻐했겠죠. 기뻐했겠죠. 그토록 기다렸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박중령은 같은 시각 여전히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중령의 아내와 아이들도 모두 곤히 자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례된 가족은요. 박중령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박중령이 다른 곳으로 전출이 돼서 가족들하고 이 관사를 떠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이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그곳에는 새로 부임한 이중령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중령이 아닌 이중령의 가족을 몰살시켰던 거예요. 고재봉은 물건을 챙겨서 관사를 나왔고요. 도주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난 성공했어.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40미터쯤 떨어진 다리 아래에다가 자신이 훔친 물건들 옷 구두 한 켤레 이런 것들을 묻어두고요. 강원도 홍천의 산중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범행 당시에 입었던 그 피해져진 작업복 바지 그리고 이중령의 소지품을 땅에다 묻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19일 새벽 3시 30분쯤에 불심검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고재봉이 갖고 있었던 시계랑 다이아반지 그리고 현금 580원을 탈취하고 그대로 돌려보내요. 그냥 보냅니다. 그냥 가게 해줍니다. 범인에게 돈 받고 보내준 거예요. 덕분에 고재봉은요. 다음날 오전에 버스를 타고 서울 마장동에 있는 사촌형 집으로 향해요. 여기서 3일 정도를 묵고 금호동에 또 사촌형이 있어서 금호동으로 가서 사촌형 집에서 또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이때 신문을 본 거예요. 이때 신문을 보고서 자신이 죽인 사람이 박준경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진짜 이중령 가족을 죽인 건가? 이거를 확인해보겠다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요. 다시 인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박준경이 다른 사단으로 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와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제대로 실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 고재봉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해요. 박준경을 죽이기로. 자기 목표는 이중령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준경에게 다시 가기로 합니다. 자 그는 산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동대문시장에서 과도 3개를 구입해요. 한편 초유의 군 일가족 살해사건에 군경 합동수사대가 꾸려졌고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고재봉을 진범으로 특정했고 사진과 함께 전국에 긴급지명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고재봉 체포에 현상금 3만원까지 내걸었어요. 참고로 현상금이 3만원이에요. 근데 참고로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8천원에서 9천원이었습니다. 고재봉은 버스와 도보로 시흥 안양 수원을 거쳐서 평택시 서정리까지 쉬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대부분 잠은 산에서 잤거든요. 그러면서 추적을 피했던 거예요. 서정리의 비행장 부근에 모래밭이 있대요. 근데 거기다 토구를 파서 민가에서 밥을 훔쳐먹으면서 16일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고재봉이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전거를 훔친 다음에 서울로 향해요. 당시 수중에 돈은 없었습니다. 박중령이 있는 철원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사촌 동생을 찾아간 거예요. 종로 오가에서 행상을 하고 있는 사촌 동생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동생을 못 만났고요. 동생이 일하던 곳 근처에서 땅콩 장사를 하는 김복수라는 남성에게 물어봐요. 내 동생 못 봤어? 어디 갔어? 오늘 장사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시에 이 김복수 씨는요. 고재봉 사촌동생이랑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고재봉이 집에 왔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한 번씩 본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김복수 씨가 고재봉을 보고 정신이 아찔했대요. 왜냐면 얼마 전에 자신이 고재봉을 안다는 이유로 동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거죠. 이미 수배의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알고 있었겠죠. 김복수 씨는 이렇게 말해요. 동생이 항상 리어카 맡겨주는 리어카 보관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이 자전거를 타고 리어카 보관소로 가요. 그런데 김 씨는 장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사하던 물건까지 다 팽개치고 고재봉의 뒤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이 리어카 보관소에 들렸다가 나오는 거를 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김복수 씨가 리어카 보관소 직원한테 112에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직원이 신고를 안 해요. 김 씨는 계속 고재봉을 쫓아가요. 지금 같았으면 전화기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때는 누가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을 쫓아가야 되니까. 주변에 장사꾼들이 한 7명 8명 있었는데 고재봉 같이 잡자 신고 좀 해줘. 근데 이런 걸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양말 행상을 하는 김성 씨가 있었거든요. 26세 김성 씨 그분한테 112 신고를 부탁해요. 그리고서는 고재봉의 뒤를 계속 따라갑니다. 김성 씨는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청계천 쪽을 즉시 통제하죠. 곧 김복수 씨는 동대문시장 남문 입구에 있었던 경찰을 발견했고요. 고재봉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 거죠. 이렇게 사건 발생 25일 만에 고재봉이 마침내 체포됩니다. 당시에 고재봉이 탈영병 신분이었잖아요. 군수사대로 연행돼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공판을 하는데 첫 공판에서 이중령을 도끼로 내려치는 순간을 진술을 하는데 그때 방청석에 고재봉 누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 방송 카메라가 딱 고재봉 얼굴을 딱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고재봉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 새끼 죽고 싶냐. 나는 기왕에 죽을 몸이지만 내 친척들까지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도망가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여기 앉아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1963년 12월 19일 육군보통 곰법회의는 고재봉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고재봉은 항소를 포기했고요. 이듬해 1964년 3월 10일 인천 부평근교의 산골짜기에서 총사령에 처해집니다. 오프닝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에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끝났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공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당시에 현장에 굉장히 많은 양의 피가 튀어있었어요. 그렇다면 고재봉이 물건을 뒤지고 나서 뒤진 곳이랑 훔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훔친 물건들에도 혈흔이 좀 묻어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따로 있고 물건을 훔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공범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거죠. 두 번째로는요. 정말로 범행 대상이 박중령 가족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까? 실제 목적은 금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일가족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를 정도의 강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대상을 착각했다는 고재봉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라고 말을 해요. 범행 대상이 박중령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여러 번 있었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계속 배회를 하면서 집 안팎을 살폈는데 얼굴을 구분하지 못했다?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런데 이 참극을 피했던 이 사진 속에 보이시는 인물이 박중령인데요. 참극을 피했었던 박중령은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재봉은 나의 얼굴을 똑똑히 알 거다. 그 사람 말대로 범행 일주일 동정을 살폈다면 그 집에 이중령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내가 살 때는 집 앞에다가 내 문패를 똑똑히 붙여두었다. 밝힙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금품이 목적이었던 강도살인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확인할 길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의혹으로 남았죠. 더 슬픈 사실은요. 박중령이 사망한 이중령과 육사동기생이었고 이전부터 절친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이중령의 유해가 서울 현충원에 안장될 때 박중령은 서울까지 와서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결국 군복을 벗었다고 합니다. 허망하게 살해당한 이중령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중령의 부인이었던 김재욱 씨는요.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전쟁 초기 동랑리 전투에서 열쇠였던 국군에게 북한군의 동향을 알려주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랑리 전투는 개전 이래 국군이 최초로 거둔 육상전 승리였죠. 이 일로 당시에 소대장이었던 이중령하고 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올려서 가정을 꾸렸던 겁니다. 김재욱 씨 또한 남편과 함께 현충원에 안장이 됐고요. 그녀가 근무했던 동락초등학교에는 현충탑과 행적비 김재욱 교사 기념관이 건립됐습니다. 고재봉은 사형집행 당시에 자신이 웃고 있을 때 총을 쏴달라면서 찬성과를 불렀다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인은 천국에 가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컨텐츠 시청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